Guil wanna have some pictures?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? 우와 우와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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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랍누나랑 웨건형 왔네요 오 제식스 오 아싸 성운이도 왔네 많이 왔네 동도 동기도 왔네 하이하이 네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? 다들 헬로 하이 오 위 그건 아닌데 잘 보이네요 제가 왜 그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여기 약간 부었죠 여기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닌가? 약간 여기가 부었어요 여기가 지금 지금 사랑니 나고 있어서 어제 어제 자는데 너무 아 좀 아팠는데 일어나니까 좀 아예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신기하게 딱 부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와 581명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597명이 근데 이거 한 번에 예 왜 불러요 이거 한 번에 막 몇백 명이 같이 할 수는 없겠죠 에이 에이 유겸씨 유겸씨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어쨌든 그 전에 진짜 아파가지고 아 4명까지 된다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오 영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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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티저 나왔잖아요 춤 오 열심히 추던데 잘 추던데 영재스 히얼 영재형 10월 5일에 나옵니다 앨범 컬러스 사랑니 나 때뉴 사랑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있습니다 영재순 뮤직비디오 영재순 뮤직비디오 MV 흐흐흐 흐흐 캔뉴 톡 사양 캔뉴 톡 사양 캔뉴 톡 사양 사양이 뭐예요 저 지금 저 지금 오늘 요즘은 회사에서 사랑니도 빼주냐고? 안 뺄 거야 회사에서 빼주진 않아 네 아 여기가 진짜 사랑니 빼주진 않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오 그러네 여기가 확실히 볼록하죠 근데 저 이때까지 사랑니 뺀 적이 없어요 사랑니 왜냐면 제가 입이 커가지고 안 빼도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왼쪽이랑 위에 다 나은 거 같은데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티가 나네요 약간 부은 게 근데 이게 밑에만 약간 이렇게 부어 있는데 어제가 부은 거 같기도 하고 스테이 세이프 어제 약간 잠깐 구경 좀 했지 이 아픔에 그쵸 초록색 하트 근데 어제는 이렇게 웃기만 해도 약간 아팠는데 지금은 뭐 애기할 때는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확실히 좀 부었죠 미스 유 미스 유 칠백 이십 아 칠백 십 이 명이 계속 참여 요청을 하네요 칠백 이십 하이보이 하이 가이즈 어 코리안 종료 이게 약간 재밌네요 이게 이게 약간 재밌네요 이렇게 막 아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좀 더 경하 제빰이 가 네가 제일 낱가리인데 보고 있는지 어깨 알았지 아 여기 떠요 그 들어오 들어온 길 그니까 제가 어.. 가리진.. 근데 솔직하게 사람들 모두 약간 선택적 낯가림이지 않나요?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상황에 따라 낯을 가릴 때도 있고 안 가릴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국 경기 아가새 달화 데일리? 달화 데일리 하이 유겸 하이 밥은 먹었니? 어, 저 커피 마시고 샌드위치 먹었어요. 샌드위치 친구랑 간띵해서. 생일이신 분 축하. 축하드려요. 요즘 여기, 뭐야, 회사 사무실 자주 오죠. 그래서 맛이 어땠냐고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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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나오려면? 놀리고 싶게 생겼다고, 오늘? 이렇게 놀리고 싶게 생긴 게 뭐야? 아, 신경 쓰이긴 해, 여기. 목걸이 아직 잘 차고 있는데요 어디 갔냐? 당신은 바나나가 뭐야? 이모자 요즘 너무 자주 쓰죠? 미스 유 미스 유 투 나 점이 원래 많았어 얼굴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나 점이 원래 많아 더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네 점이 원래 많은데 좀 더 생긴 것 같긴 하다 미스 유 유 겸 오파 영재형은 뭐해 지금 짜장면? 아 뭐야 짜장면 먹다가 여기 튄 거라고? 아 짜장면 안 먹었지 샌드위치 먹었다니까 오늘 정말 놀리고 놀리고 싶어요? 너의 앞니가 좋아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네요 오늘 뭐 좀 부렸는데 네 뭐 가고 싶죠 태국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죠 얼른 얼른 더 만나고 싶어요 진짜 뭐 공연 너무 다니고 싶고 뭐든 많은 분들 진짜 다른 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 보고 싶죠 다들 하이 프롬 이태리 멋지다고 생각하는 동작 세 가지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스 예스 오 나도 하이 읍 아 어린 하면 Tiger 길 이걸 봤다면 윙크 쿤 다 엌 rek 여 놓 Inter 있어요. 매일 작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들어와서 다양한 형들이랑 많이 하니까 다양한 분들이랑 많이 하니까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습니다. 요즘에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아 이걸 사랑해를 아 영어로 썼구나. 이지이. 저 얼마 전에 멤버들 봤어요. 아 어제 아니다. 어제 아니고 그저께구나. 그저께 맞나? 아무튼 재범이 형도 보고 최근에 영재형이랑 뱀뱀이도 보고 진영이 형을 못 본 지 오래됐어요. 짱 바빠. 진짜 매일 촬영이 있다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이브에 참여해주세요 라이브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세요? 여기가 진짜 붓긴 부었네요 하이 그래서 작업 집에서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춤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take care you too I miss you me too 900명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했대요 오파 쇼미 유얼 싱 영재형 please sing 우리 갓세븐 노래 부를까요? 이 페이지 위에 너 나 빈 공간이 없게 right right 이 조명 아래 너 나 같은 단어를 써 love love I think I love you 난 돌아왔어 페이지라는 노래 영재형 불렀어? 형도 다음에 불러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하면은 이빨 나는 거 만져지는 거 아래 뱀뱀 시대가 그리우신가요? 뱀뱀 시대가 뭐죠? 뱀뱀 시대가 그리우신가요? 뱀뱀 시대가 뭐죠? 진짜 근데 만약에 같이 구백 몇 구백 몇 명 막 이렇게 하면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겠네 아예 가사 가사 아예 가사 에서 가사 가사 구형제 유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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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유겸이의 사랑을 먹었다. 왜 저러노? 왜 이러노? TMI? TMI 사랑니. 아파트 뿌신대. 초코시이크 먹고 있어요? 아 저 영재형 노래 들어봤죠. 좋습니다. 영재형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. 사랑니가 내려와. 영재형 노래. 저는 미리 들었지롱. 나는 미리 들었지롱. 아주 잘 들었죠, 영. 저는 미리 이게 멤버의 특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리 소풍 연리 소풍 연리 소풍 연리 소풍 오케이 존한지 그렇게 생각하고요. 스쿨스쿨. 베이비. 읽. 읽을 줄 모르겠네.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. 인도네시아. 하이. 베트남. 하이. 하이. heard. şimdi celebrity. 수업을 본 DONA, 저번주 Constru picked 이 액성이라서 den accounts, 적들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막 뱀뱀 미진? 아직 알겠어요. 아니요, 아까 샌드위치 먹었어요. 이제 좀 시원해진다. 이쁘죠? 이쁘죠? 아살람물 헛쿰 머리 염색할 거예요. 무슨 색 추천? 약간 밝은 갈색? 밝은 갈색. 애쉬 브라운 애쉬 브라운 가을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내 귀신에 주의가 아살람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ko-ko-ko-ko-ko-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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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Me too. Me too. 플리즈 안녕 안녕 아랍어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알려주시면 뭐 해보겠습니다 어렵네 지금 그거야 누군가? 요 surve기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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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휴식 잘 하고 있어요? 휴식 잘 하고 있어요? 휴식 많이 하고 있고 SWAG 1437 소원 팔찌? 아뇨 저 다 끊어졌어요 옛날에 끼던 거 끊어지고 저녁 7시 네 여기 저녁 7시 저녁 7시입니다 오빠 나비 볼래? 갑자기 97와 얘기하니까 예전에 일본 앨범에 유닛 했었잖아요 저랑 뱀뱀이 97 Young & Rich라는 노래 썼는데 97 Young & Rich 97 Young & Rich 97 Young & Rich 97 Young & Rich 막 이런 거였어요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아 그 무대 좋았어요? 빼빼기 빼빼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재밌게 했죠 그냥 선배님 선배님 거기까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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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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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이. 참치밥? 참치밥? 참치밥 잊어요? 아니요. 맛있죠, 참치밥. 최근에 언제 먹었지? 한... 저번 달에 먹었나? 형님 너무 귀여워서. 마음이 아픕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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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천천히 누워와 이것도, 오 beds. ρεί 감사합니다. 제작진 웃을 때마다 점이 보여요. 그래도 저희 잘 만나고 있습니다. 갓세븐. 지금 7시? 인 코리아 타임 저 백신 아직 2차까지 안 맞았고 1차까지 맞았어요 이제 곧 2차 맞을 거예요 eto투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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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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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 맞을까봐. 거대한 개미래. 민트초코 나쁘진 않은데. 포기. 아 포기. 포기라고 열리나요? 포기 means handsome in 필리핀. 아. 필리핀어로 포기가 잘생겼다는 뜻이에요? 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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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 여러분. 오케이. 또 올게요. 잘 지내고 계시고요. 또 오겠습니다. I love you. 아저씨 불러도 되냐고요? 편한 대로 하세요. Bye. Bye. 안녕. Bye. Yes.